또 만만치 않은 이슈에요. 아 나 진짜 오늘 마지막 이슈는 이준석 이거든요. 이준석. 이준석의 혐오 선동정치 제가 이준석 관련해가지고 방송을 여러 번 했지요. 근데 최근에는 이준석 관련해가지고 사실은 좀 긍정적인 의미로 방송을 좀 많이 했어요. 근데 제가 오늘 다시 한 번 확신했어요. 이 새끼는 정말 나쁜 새끼에요. 제가 예전에 이준석이가 남녀 갈라치기 하면서 완전히 이런 선동정치를 하는 걸 보면서 제가 그때 사물위에서 이준석을 괴물이라고 했거든요. 괴물. 정치 괴물. 나이도 어린 새끼가 어렸을 때부터 정치를 하는데 정치를 진짜 무슨 게임하듯이 하는 거야. 정치 괴물. 이런 새끼가 나중에 정치를 하게 되면은 사회가 혼란스러워져요. 혼란스러워져. 근데 여전히 그래. 최근에 이 새끼가 윤석열한테 고통을 다 가면서 나가가지고 밖에서 윤석열 비판하고 또 나름대로 굉장히 의식 있는 얘기를 하다 보니까 아 좀 괜찮나? 잠깐 내가 착각을 했어. 그런데 역시 이 새끼는 정치 괴물이에요. 이런 새끼는 정치하면 안 돼요. 정말 위험한 새끼야. 이 개새끼. 정말 위험한 새끼야. 선동꾼. 오늘 이준석이가 개혁신당의 정책, 공약을 하나 발표했어요. 공약. 1호죠. 1호 공약. 근데 그게 뭐냐면 노인 지하철 무인 정차 폐지하겠다라는 공약이야. 아니 얼핏 보기에는 졸라 뜬금없잖아요. 아니 무슨 1호 공약인데. 1호 공약이라는 게 사실은 뭔가 좀 파지티브한, 긍정적인 거 될 거 아니야. 자기들의 주, 그러니까 지지자들한테 뭔가를 해줄 수 있는 아니면 대한민국 발전을 위해 뭔가를 할 수 있는 뭔가 좋은 걸 할 것 같은데 난데없이 노인들 무인 승차 못하게 어? 폐지하겠다는 거거든요. 너무 뜬금없지 않아요? 뜬금없지 않아? 사실 많은 분들이 아 65세 이상은 노인도 아니고 또 노인들 지금 지하철 이렇게 막 너무 많이 타는 거 이거 사실은 문제 있는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꽤 많아요. 젊은 사람들 중에. 많지 젊은 사람들 중에. 그래서 하는 거야 이게. 저는 우선 이 접근을요. 물론 이 문제에 대해서 노인 지하철 무인 승차 이 문제에 대해서 뭐 토론할 수 있어. 그리고 이거 아주 진지하게 논의할 수 있어요. 연령을 높인다거나 뭐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 그런데 제가 지금 이 말하러 가는 초점은 뭐냐면 이 정책이 필요하냐 안 필요하냐 아니면 조정이 필요하냐 안 필요하냐 지금 그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야. 이순석은 거기에 관심이 없어. 난 이 새끼가 지금 왜 갑자기 노인 지하철 문제를 갖고 왔는지가 너무 눈에 보이거든요. 너무 눈에 빤히 보여. 이거 왜 그런 겁니까? 이거는 이 새끼는 정말로 지금 정치 게임을 하고 있는 거예요. 봤을 때 어차피 얘네들이 지금 지역구에서 당선을 시킬 수 있습니까? 못해요 지역구에서. 지역구에서 사람들 내보내가지고 당선 시킬 수 있습니까? 당선 못 시켜요. 얘네들은 지들은 지역구에 나갈 사람이 100명 있다 그러는데 100명 나가봤자 어떤 당한테 마이너스는 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지네들이 지역구에 사람 내보내가지고 당선 시킬 가능성은요. 0%죠. 어떤 지역구에서도 당선 못해요. 어떤 지역구에서도. 모르겠다. 대구 같은 경우. TK 같은 경우. TK 중진들 만약에 국민의힘 나와가지고 여기 입당해가지고 나간다거나 그러면 또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수도권이라든가 일반적인 지역구에서는 당선 못 된다고요. 될 수가 없어. 지금 이 당은 사실은 뭡니까? 결국 비례. 비례만 바라보고 있는 당이에요. 비례만 바라보고 있는 당. 너무 당연한 거지. 그런데 비례에서 어차피 노인표는 자기들한테 오지 않을 거라고 이미 판단이 쓴 거죠. 판단이 쓴 거야. 그래가지고 노인을 공공의 적으로 해가지고 사실은 20대, 30대 그 표를 결집을 시키려고 이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짓을. 원래 표를 결집시킬 때 사람들을 모을 때 제일 좋은 게 뭐냐면 공공의 적을 딱 만들어 놓고 모이게 하는 거거든요. 딱 그런 전략인 거야. 이게. 이게 사실은 굉장히 소름 끼치는 전략이에요. 이 개새끼가. 제 말이 과장이 아니고요. 이게 보통 여러분. 구구정당들. 이게 유럽이건 아시아건 똑같아요. 구구정당들이 자기들 지지자들을 결속을 시킬 때 어떻게 합니까? 공동의 적을 만들어 놓고 결속을 시키거든요. 대표적인 게 뭡니까? 인종. 이민자들. 이민자들을 악마화 시켜가지고 모은다거나. 혹은 종교. 이슬람을 악마화 시켜서 모인다거나. 막 그런 거거든요. 뭐 이런 이슬람 국가에서는 딴 걸 하겠지. 그러니까 보통은 종교라든가 아니면 이민자들을 딱 공공의 적으로 만들어놓고 구구 표심을 모으는 거야. 어차피. 구구들이 전체적인 걸 중도 이상을 모으는 게 아니에요. 진에 모집할 소수만 모으면 되는 거거든. 그 구름만. 그런데 전 세계 어디에도 전 세계 어디에도 이 새끼가 초반에는 여성을 딱 적대시화한 다음에 남자들 표를 모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식으로 노인을 딱 표적으로 해가지고 노인들한테 갖고 있는 노인들을 아주 혐오할 마음을 혐오할 수 있게 딱 만들어 놓고 노인들을 싫어하는 사람들 모이게 하는 거거든. 그런데 사실은 여러분 대한민국 노인들 좋아요? 진보건 보수건 간에 대한민국 노인들에 대해서 젊은 사람들이 막 혐오감 일으킬 수 있는 게 많이 있어요. 노인이 나쁘다는 게 아니야. 그런데 자꾸 이런 이미지를 심어주는 거지. 노인들 되게 함부로 하고 예의 없고 되게 뻔뻔하고 막 그런 거 심어주는 거야.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야 이거 봐. 지하철 그냥 막 타고 다니면서 하루 종일 그냥 하는 것도 없이 지하철에서 왔다 갔다 하고 이거 뭐야? 그러면서 세금만 축 내고 그런 식으로 젊은 사람들을 막 선동하는 거야. 세대 갈라치기. 구구 혐오정치가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종교로 갈라치기하고 남녀로 갈라치기하고 지역으로 인종으로 갈라치기하고 그러는데 이 새끼는 남성, 여성으로 갈라치기하고 세대로 갈라치기하는 거거든. 이 끔찍한 새끼야. 끔찍한 새끼. 개새끼. 나이 마흔 겨우 처먹은 새끼가 이런 식으로 정신하고 있는 거예요. 개새끼. 아주 위험한 새끼라니까요. 그런데 이걸 나와가지고 지가 엄청나게 무슨 고민한 척하면서 발표를 하는데 정말 구역질을 하더라고 난 진짜로요. 너무 눈에 보여 이 새끼가. 이 새끼가 무슨 정책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아니에요. 이거는요. 이건 그냥 진짜 딱 표를 자기들 표를 모으기 위해서 그냥 세대 갈라치기하는 것밖에 없대니까요. 세부 내용 한번 들어볼까요? 세부 내용. 이 새끼가 뭐라고 하냐. 지하철 무상 이용 혜택 폐지하겠대요. 그러믄 사람 말. 표가 떨어지는 이야기라도 올바른 이야기이기 때문에 자기는 해야겠다는 거야. 표가 떨어지는 이야기입니까? 이게 만약에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 하면 떨어지겠지. 그런데 이준석 신당한테는요. 이게 표가 떨어지는 이야기가 아니죠. 표가 떨어지는 이야기가 아니고 긴가민가했던 이준석 빠 새끼들 이 일배 새끼들 그런 새끼들 노인에 대해서 혐오감이 있는 새끼들이 다 붙게 하는 표가 가져오는 이야기예요. 얘네들이 무슨 표를 엄청나게 많이 갖고 와서 무슨 과반 의소를 간다거나 지역구에서 승리한다거나 그런 게 없잖아요. 그런 의식이 있는 새끼가 아니거든요. 이 새끼가. 표 떨어지는 이야기 아니에요. 하는 말 도시철도 무료 이용을 폐지하는 것은 굉장히 논전적일 수 있지만 고령화 사회가 도래하는 시점에 대한민국에 꼭 필요한 변화다. 이게 맞습니까? 앞으로 고령화 사회에 도래했죠. 앞으로 노인들이 더 많아질 거야. 더 많아질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지금 고연련층 도시철도 무인순차에 있다는 비용이 2022년 기준 8,100억이라는 거야. 8,100억 근데 여러분 이 적자라는 게요 굉장히 웃긴 개념이에요. 웃긴 개념이야. 왜 웃긴 개념이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물건을 막 소비를 내요. 소비를 내. 노인들한테 어떤 특혜를 줘가지고 뭔가를 막 소비하게 해. 그래갖고 노인들이 소비할수록 어떤 재화가 막 없어져. 없어져. 근데 만약에 노인들한테 그걸 안 줘. 그러면 없어지지 않겠죠. 그러면 그만큼 쌓이겠지. 뭔가가 재화가 쌓이겠지. 근데 여러분 교통은 지하철이라는 거는 지하철이라는 거는 노인들이 만약에 이용을 안 해. 이용을 안 하면 지하철이 하루에 하루에 10바퀴 돌는 게 5바퀴 돕니까? 네? 지하철 하루에 얼마나 운행되는지 모르겠지만 지하철이 운행하던 게 있잖아요. 운행하던 거. 운행하던 지하철이 노인들한테 이 특혜를 딱 안 주는 순간 운행이 멈추나요? 운행이 줄어요? 노인들이 지하철을 타건 타지 않건 지하철은 운행을 해요. 그 안에 사람이 가득 차건 사람이 아예 없건 한 명 타건 두 명 타건 대한민국에서 지하철은요. 똑같이 운행이 돼요. 그냥. 운행이 된다고. 지금 지하철 관련해가지고 무슨 적자다. 무슨 어? 뭐 문제가 많다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그 적자라는 게 어? 그 적자라는 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그런 공기업 적자하고는 달라요. 노인들이 지하철 안 타면은 지하철이 운행을 멈추냐고. 지금 노인들 때문에 지하철 도는 거야? 노인들이 하도 지하철을 많이 타니까 지하철이 돌지 않아도 되는데 그냥 무리하게 막 지하철을 계속 내보내가지고 지금 지하철을 돌리고 있는 겁니까? 그거 아니거든요. 그거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이준석 이 새끼는 노인들한테 지하철 무료 안 주고 뭐 하겠냐고 그러면 이렇게 하겠대요. 연간 12만 원. 선불형 고통카드 주겠대요. 연간 12만 원. 그래갖고 한 달에 만 원 정도 이용할 수 있게 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이거 넘어서면은 40% 할인율 적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거거든요. 이 의식에는 뭐가 있냐면 노인들한테 지하철 쓸데없이 많이 타지 마라. 뭐 그런 게 있는 거거든요. 지하철 쓸데없이 많이 타지 마라. 근데 여러분 지하철 문제 사실 노인분들 보시면은 지하철을 꼭 탈 필요가 없어. 탈 필요 없는데 그냥 할 게 없으니까 실제로 지하철 타고 그냥 왔다 갔다 하신 분도 계시거든요. 근데 그러면 좀 어때? 아니 너무 병신 같은 게 노인들의 그 지하철 무인심치사 문제는 단순히 그냥 지하철 공짜로 태워줄게 그 문제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는 노인들의 교통권을 확보해 주는 아주 더 큰 의미가 있어요. 이동의 자유 노인들한테 노인들한테 만 원 돈 넣고 돈으로 준 다음에 돈으로 준 다음에 지하철 탈 때 돈 쓰세요. 그러면 지하철 안 타지요. 돈 아끼려고 지하철 안 타요. 그냥 집에 있지. 근데 지하철을 그냥 무료로 타니까 노인분들이 밖에 나와서 거동이 너무 힘든 분은 안 되겠지만 그래서 나와가지고 친구 만나라고. 저희 아버지 같은 경우도 지금 80세가 훨씬 넘어섰는데 친구가 인천에 있고 막 그래요. 근데 가끔 친구 만나러 인천 가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내 돈 쓰지 않고 지하철을 하니까 부담같이 가는 거예요. 그리고 노인들끼리 같이 3,4,5,5 모여가지고 실제로 천원도 가고 막 그러거든요. 그러면 안 돼. 근데 여러분 이준석 말대로 우리 사회가 앞으로 더 심한 고령화 사회가 될 거거든요. 고령화 사회. 노인들이 건강해야 돼요. 건강해야 돼. 그냥 집에서 밖에도 안 나오고 그냥 누워만 계시고 그러면 병난다고요. 병나면 그 병수발 누가 할 건데 어르신들이 건강해야 돼요. 집에만 있으면 안 되고 사회가 가급적 어른들이 밖에 많이 나오게 하고 돌아다니게 하고 친구들 만나게 하고 스스로 해줘야 돼. 그걸 위해서 가장 기본적인 게 뭐냐면 이동의 자유 교통권을 보장해 주는 거거든요. 어른들은 딴 건 못하겠지만 지하철로 다니시는 거는 마음껏 다니시라. 얼마나 잘 돼 있어요. 대한민국 지하철 얼마나 잘 돼 있습니까. 지하철만 타면 돌고 돌더라도 어디든 다 갈 수 있거든요. 얼마나 좋아요. 노인들이 3, 4, 5 혼자라도 친구도 없고 말할 사람도 없어. 가족들이 대화도 안 해줘. 저도 아버지 같이 살지만 제가 집에 들어간다고 아버지와 대화합니까? 한마디도 안 해요. 우리 아버지하고 우리 아버지 가족들하고 얘기할 시간도 없어. 얘기도 안 해. 그러면 난 사실은 걱정이 돼. 우리 아버지 저러다가 진짜 그냥 막 취미 오시고 갑자기 그냥 너무 외로우시면 어떡하지? 그런데 가만히 보면 가끔 밖에 나가셔서 친구도 만나시고 다니시는 것 같아. 이게 얼마나 좋아. 이게 노인의 건강 문제 노인의 복지 문제 다 포함되는 겁니다. 결국은 노인들 건강보험 제도 문제라든가 아니면 세대가 갈등 문제까지도 다 포함된 거예요. 단순히 그냥 교통 만원 이순석처럼 만원 줄 테니까 만원 치만 다니세요. 그게 아니에요. 모든 게 다 종합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거라고. 당장 보십시오. 이거 멈춰버리죠? 이순석의 의도대로 딱 멈춰버리면 노인들 지하철 타는 횟수가 확 줄어버릴걸요. 확 줄이면서 이동거리가 딱 제한되어 버릴 거야. 그럼 과연 그게 좋은 거야? 고령화 살 때 이게 좋은 거냐고. 사실은 이 사회가 좋은 사회가 되려면요. 그리고 고령화 사회를 준비하고 있다면 노인들이 더 건강하게 더 긍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게 해야 돼. 심지어 우리가 볼 때는 뭐 그런 거에 돈을 투자해? 하는 문제에 있을 때도 소외권이라도 주면서 일할 수 있게 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 새끼가 하는 발상이 얼마나 존열한지 몰라요. 나는 이 새끼가 진지하게 이 문제를 토론하자. 그런 것도 아니고 이거를 일호공약으로 내세운 거는 이거는 정말 그 구구정치에서 보여주고 있는 혐오의 정치 노인혐오 지금 일으키는 거야. 이게 선동의 정치 만드는 거예요. 당장 노인협회에서 이준석한테 배음방덕하다 막 이렇게 성문 나왔잖아. 젊은 사람들이 봤을 때 어이씨 뭐가 배음방덕 그게 재수없네? 막 그러면서 오히려 이준석 화이팅 막 그럴 수 있거든. 그러면 이게 바로 세대 간의 갈등을 막 부추기는 거야. 정치가 이러면 안 돼요. 응? 자꾸 대한민국 정치는요 모든 걸 다 편가르기로 다 쪼개고 있어. 정치의 속성이 어쩔 수 없이 편가르기가 될 수밖에 없지만 이준석 이 새끼는 너무 의도적으로 보통 정치적인 이런 편가르기는 무슨 예를 들어 정책이라든가 이념이라든가 그런 걸 그럴 수 있어. 근데 이색은 그게 아니거든요. 세대로 종교로 남녀 성으로 갈라치기 하고 있는 거잖아. 세대는 갈라치기가 될 이유가 없어요. 남녀 성은 갈라치기 될 이유가 없다고요. 우리가 어떤 이념이나 아니면 정책으로 생각에 다를 수는 있어. 안 그래요? 남북관계를 바라보는 시선이라든가 아니면 재벌들 세금 문제라든가 이런 걸로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이 나는 서로 생각에 달라 그럴 수 있지만 남녀 간에 성별로 아니면 세대 간에 갈라질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다 연결되어 있는 건데 내 아버지가 노인이고 내 어머니가 노인이고 내 자녀가 청년인데 세대 간에 갈라질 게 뭐가 있어요? 다 연결되어 있는데 내 부인이 여성이고 내 어머니가 여성이고 내 누나가 여성인데 남녀 간에 갈라질 게 뭐가 있어? 다 내 문제인 거지. 내가 남성이지만 여성의 문제가 내 문제라고요. 왜? 내 부인이 여성이니까 내 어머니가 여성이니까 내가 40대지만 70대, 80대 노인의 문제가 내 문제예요. 왜? 내 아버지가 80대니까 10대, 20대의 문제 내 문제예요. 왜? 내 조카가 10대, 20대니까 근데 이준석이는요 이걸 다 갈라쳐가지고 세대 간에 성별만에 이걸 다 그냥 갈라쳐가지고 싸움을 막 일으키는 거야. 그게 개새끼인 거예요. 어떤 정치인도 이렇게 한 적이 없어요. 당연한 게 아니야. 근데 이 새끼는 어린 새끼가 그런 걸 시도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그래서 이 새끼는 내가 볼 때 대한민국에서 제일 위험한 새끼예요. 나쁜 새끼. 말도 잘하고 머리도 좋은데 이런 더러운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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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채거리가 가득한 새끼예요. 개새끼 아주. 이런 새끼는 정치적으로 죽어야 돼요. 매장을 시켜야 돼. 위험한 새끼야 아주 진짜. 내가 예전에도 느꼈지만 이 새끼는 정말 위험한 새끼예요. 대한민국을 굉장히 혼란스럽게 하는 새끼야. 이 새끼는 개새끼. 아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난 깜짝 놀랐어. 오늘. 정치 괴물새끼. 난 윤석열이 딴 건 몰라도 윤석열이야 뭐 수당법을 가리지 않고 잔인한 새끼니까 근데 우린 못하거든요. 윤석열이 그냥 임기 끝나기 전에 이준석의 정치 생명이나 그냥 끝내버리고 임기 끝났으면 좋겠어요. 아 이준석은 난 정말로 생각합니다. 이 새끼는 정말 위험한 새끼다. 이 새끼는 무슨 청년정치 그런 게 아니에요. 위험한 새끼. 아 열받으면 안 되는데 제가 또 열받아가지고 막판에 또 홍보를 했습니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아 오늘도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또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하고요. 가능하면 좀 좋은 이슈 좀 가지고 와서 내일 또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고요. 여러분 우리는 내일 115일차 방송에서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우 부족한 방송이지만 방송 보시면서 사물이 앞으로 더 열심히 해 응원하시는 분들은 좋아요 구독과 함께 부끄럽습니다. 밑에 시청료와 또 월세트기 아직 월세트기 모집은 안 했지만 2024년 다시 또 모집을 해야 되는데 함께하실 분들은 또 사물이가 또 건물주 눈치 볼 날이 또 다가왔죠. 월세트기로 함께하시면 사물이가 큰 힘이 나겠습니다. 부끄럽습니다. 여러분 안정히 주무시고요. 우린 내일 새로운 이슈로 또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히 주무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